아니 왜 그래요? 왜 또 변덕을 부려? 그! 그 신고한 돈! 우선 나가서 살고요. 나중에 들어오겠습니다.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. 어 진짜요? 엄마 아빠 됐어요 됐어! 살림 따로 내주실대요! 이럴 수가 있어요. 방이라고 가보니까요. 햇볕도 한 적은 지하 담간 방이에요. 그 방은 좀 심하지 엄마? 영욱이 반지 하나 괜찮으면 좋냐고. 다른 건 뭐 하나 빌려가라. 너 준희 아니냐? 누가 너를 찾아서 왔다 갔다고 하더라. 누가요? 영채한테 더 이상 다가가지 마.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랑 돌아와서 해주리야 예전에는 몰랐었네. 진정한 몰랐네.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후에 이 사랑은 내 사랑은 사랑이